관광공사가 반려견과 함께 열차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관광상품을 출시하고 오는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운영합니다. 서울역에서 전용 열차를 타고 영월역에서 내려 연당원, 영월관광센터, 청령포 등을 둘러보는 당일코스와 정선 민둥산역에 도착해 하이원 리조트 등 정선 일대를 여행하는 1박 2일 코스 두 가지로 패치고 트래블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. 열차 안에는 반려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영양상담소, 포토존 등도 마련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한 반려견 전문 가이드도 동행합니다.